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깨비불 이한입니다. 한주 동안도 잘 보내셨나요? 새로운 주간운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5월 16일부터 소만이 들어오는 21일을 거쳐서 22일까지의 주간이구요. 간목부터 시작을 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목요일까지와 금토 1월부터의 흐름이 다릅니다. 이 목요일의 흐름 같은 경우는 전주 금토 1에 이어서 들어오는 짧은 기간이구요. 간목이 경금에게 영향을 받게 되요. 그리고 금토 1은 간목이 경화에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첫번째 이 목요일까지의 대충 정확하진 않지만 흐름을 봤을 때 간목일간 분들께는 본인의 계획과 어긋나는 일들, 즉 이 경금은 바로 편관입니다. 어긋나는 일들이라 하면 계획에 없던 일이라는 뜻도 되구요. 크게는 관제 또는 어떤 건강의 이상이 계획과 상관없는 당황할 수 있는 형태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요. 걱정할 만한 일이 생긴다거나 또는 회사에서 어떤 당황스러운 일이 생겼지만 잘 해결이 되신다거나 이런 흐름인데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이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부터는 제법 긴 병화라고 하는 식신의 에너지가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하시는 그 일과 관련되어 가지고 순조로운 흐름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다음 주까지 또 그 기운은 이어지구요. 첫 번째 날짜부터 보겠습니다. 5월 16일 월요일 기사일입니다. 경제가 청간에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식신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경지 환경에 간목이 놓이는 날이에요. 간목의 상황을 돌아보게 되시는 날이에요. 본인의 어떤 지금 현재 상황 또 흘러가는 이 상황과 데이터를 보시게 되는 살펴보시게 되는 날이구요. 주변 사람들의 건강이라든가 안보라든가 미처 평상시에 신경 쓰지 못했던 것들이 내 시야에 들어오는 날이기 때문에 가까운 가족, 친구, 멀리 계신 부모님, 형제 이런 분들의 안보나 건강을 물어보시게 되시고 신경 쓰시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요일도 한번 볼게요. 5월 17일이고 경호일입니다. 청간에는 편관이 들어왔고 상관이 지지에 들어와서 간목이 사지에 놓이는 날입니다. 에너지가 떨어지는 일진이라는 거죠. 우선 변명을 하게 된다거나 어떤 실수가 일어나거나 어떤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변명을 하시게 되거나 아니면 합리화를 하시게 되는 상황이 많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시게 될 것이고 평상시에 기대를 좀 많이 받고 있었던 간목이라고 한다면 이 화요일의 실적이나 평판이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 다음 수요일 5월 18일은 신미일입니다. 정관이 청간에 들어왔고 역시 정제가 지지로 들어와서 간목이 임묘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 상황이고요. 이 미일은 역시 목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환경이 됩니다. 게을러지고 또 자신의 일과 관련 없는 엉뚱한 일에 제가 온 정신을 쓰게 됩니다. 관심을 쏟아붓게 됩니다. 엉뚱한 일에 그 다음 목요일 5월 19일은 임신일입니다. 현인이 청간에 들어왔고요. 현관이 지지에 들어와서 절지 환경에 간목이 놓이게 됩니다. 그동안 꾸준히 해왔던 일을 내려놓게 되고 그리고 전혀 다른 분야로 방향을 틀게 되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자면 사무실을 옮겨서 일을 하시게 된다거나 아니면 지금까지 해왔던 분야가 A라고 한다면 이날 목요일에는 갑자기 다른 지시가 내려와서 다른 쪽으로 일을 방향을 틀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금요일 같은 경우는 5월 20일 개요일이 이렇게 들어왔고요. 현관에는 정인이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정관이 들어와서 퇴지 환경에 간목이 놓이게 됩니다. 생각만 하다가 시도나 어떤 시행을 하지 못하고 그냥 하루가 다 가버릴 수가 있습니다. 생각만 한다는 것은 계획만 한다는 뜻이죠. 계획만 하고 생각만 하게 되고 그리고 어떤 실행을 하기에는 좀 부족한 그런 상황으로 마무리가 되어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이제 5월 21일 소만이라고 하는 작은 절기가 들어온 토요일도 한번 보겠습니다. 갑술일이고요. 현관에는 비견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편제 에너지가 들어왔습니다. 양지 환경에 간목이 놓이게 되고요. 주변 사람들이 친절하고 오늘 이날 하루만큼은 간목일간 분들을 도와주게 되고 간목이 노력하지 않아도 이 사람들만 따라가면 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무난한 날이에요. 자 그럼 이제 일요일 5월 20일 의뢰일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관에는 겁제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편인이 이렇게 들어왔고요. 양생지 환경에 간목이 놓입니다. 간목일간 분들을 돕는 사람이 이제 어제와는 좀 상황이 다른 것이 더 생기는 거죠. 줄을 서서 도와주러 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간목일간에게 어떤 도와주기 위한 형태로 연락이 계속 취해질 수가 있습니다. 친구가 생긴다거나 또는 토요일, 일요일에 이제 일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새로운 분이 회사에 경력이나 신입으로 들어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즉 이렇게 한 사람이 더 늘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일간 을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을목일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을목일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만이라고 하는 절기가 5월 21일에 예정되어 있고 크게 목요일까지와 또 금토 일요일부터의 운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정확한 것은 아니고 제가 임의로 쪼개어 봤습니다. 자, 첫 번째로 목요일까지는 을목 입장에서 정금이라고 하는 전주에 이어서 정관의 에너지 영향을 받게 됩니다. 방압적인 환경 때문에 월, 화, 수, 목, 이 4일 정도 좀 더 답답하고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환경에서 운쪽으로 갑갑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 또 여러가지 환경이 탈출구가 필요한 상황으로 여겨질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을목이 다시금 운의 회복을 위한 병화라고 하는 상관의 에너지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운의 회복이 이제 조금씩 일어나고요. 실질적으로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다음주로 넘어가서 기쁜 일들이 일어나겠지만 금토 일요일도 마찬가지로 운의 회복이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월요일 기사일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 현재가 청관에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상관이 지지에 들어와서 글자가 조금 그렇죠? 다시 쓸게요. 여기 상관이 지지에 들어와서 목욕지 환경에 을목이 놓이는 날입니다. 평상시 하지 않았던 행동 또 평상시라면 하지 않았을 선택을 하시게 되는 날입니다. 이날의 어떤 선택이나 또 상황에 대한 본인의 행동들이 다소 이후에 이 월요일이 아니라 다다음 날 이렇게 후회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셔야 됩니다. 월요일에 하시는 일들은 함부로 결정하시면 안 되고요. 이제 화요일, 경호일 같은 경우는 정관이 선관에 들어왔고 식신이 지지에 들어와서 강생지 환경에 을목이 놓입니다. 답답했었던 일상에 활력이 생기는 귀한 날이고요. 사업장이나 직장에서는 을목분들이 본인의 업무적인 부분에서 두각을 드러내게 되는 상황이 화요일에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수요일은 5월 18일 신미일이 들어왔는데 선관이 선관에 들어왔고 현재가 지지로 들어왔습니다. 양지 환경에 이 을목이 놓이는 날이고요. 미토라는 환경제 특성상 목의 에너지가 입고지가 되는 상황입니다. 일속도가 이날은 신미일답게 냉정하고 빠르게 일을 치실 가능성이 높고요. 또 다른 사람들을 본인이 업무적으로 도와주고 돌봐줄 정도로 수습해줄 정도로 여유가 생깁니다. 여유도 생기고 빠르다. 이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5월 19일 목요일 같은 경우는 임신일이 들어와서 정관에 정인이 들어오고 정관이 지지에 들어온 날입니다. 퇴지 환경에 을목이 놓이는 날이고요. 변수가 종일 많습니다. 아침에 어떤 일을 하기로 회의 결정을 해서 움직였어요. 그런데 하기로 했던 일들이 흐지부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냥 안 하기로 돼버린 계획과 틀어지는 일들이 좀 자주 생기고요. 또 변수가 많다는 것은 누구의 변덕 때문에 또 일어날 수가 있겠죠. 본인의 클라이언트가 이렇게 로고를 디자인해주세요. 라고 주문을 전날 저녁에 넣었어요. 그래서 주문을 아침에 받고 확인까지 고쳤는데 오후 3시 5시쯤 돼서 여러 번 수정을 하게 됩니다. 수정 요청을 그래서 좀 을목분들이 이게 뭐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5월 20일 개요일 금요일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인이 청간에 들어왔고 현관이 지지로 들어와서 절지 환경에 을목이 놓이는 날이고요. 짐 정리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기존의 일들을 청산하거나 결산하고 합산하고 정리하고 데이터를 모두 분류별로 나누어서 인덱스 처리하고 이런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고요. 집계하고 이렇게 모아서 하는 일들 아니면 이제 그 일들을 다 끝내고 나서 곧바로 새로운 일을 준비하시는 작업에 착수하시게 되는 흐름이 이 금요일에 생길 수 있습니다. 청산하거나 짐을 싸는 등의 일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소만이라고 이제 소만이라고 하는 작은 절기가 들어오는 토요일 5월 21일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술일이 들어와서 청간에는 겁제에 에너지가 들어왔고 기지에서는 정제에 에너지가 들어왔습니다. 인묘 환경에 인묘 환경에 이 을목이 놓이고요. 술토라는 환경지 특성상 식상에 해당하는 화의 에너지가 그리고 재성에 해당하는 토의 에너지가 이렇게 입고가 되기 때문에 식상고지와 재고지의 환경도 같이 됩니다. 주변 사람들의 하소연을 많이 들어줘야 되고 너무 힘들어 회사를 그만두게 됐어 이런 식으로 아니면 가정일이 잘 안 풀린다거나 본인의 일을 을목에게 상담을 하러 메시지를 주신다거나 대화 요청을 하게 된다거나 식사를 좀 같이 해보자 이런 약속들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전혀 이득이 되지 않습니다. 을목 입장에서나 주변 사람들의 하소연을 들어줘야 되고 대화라고 생각했으나 진이 빠지는 상황 전화기를 놓을 수 없는 상황들이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을목도 피곤하잖아요.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을목분들에게는 전혀 득이 되지 않는 상황이 이 토요일에 생길 수가 있으니 누가 만나자고 하거나 대화를 요청하셨을 때 잘 판단하고 그 부분에 대해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마지막 5월 22일 의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견이 청간에 들어왔고 정인이 지지에 들어와서 사지 환경에 을목이 놓이게 되는 날이고요. 을목분들 대인관계에서 이날 어떤 이슈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 해속에는 갑이 이미 들어있고요. 임수도 들어있긴 한데 특히 이 갑의 작용 때문에 겁제 작용 때문에 등을 돌리게 되는 지인이 을목에게 생길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을목을 위하는 척했지만 뒤로는 을목분들을 헌담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을목이 알게 되거나 아니면 헌담은 아닌데 알고보니까 이제 본인을 차단을 시켜놓고 모르는 척하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될 수 있습니다. 몰랐던 것을 알게 될 수도 있고 이날 그 일이 벌어진 것 동시에 알게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금, 토, 일부터는 전체적으로 운의 회복이 일어나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운의 하락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셨다면 금, 토, 일부터 조금씩 올라오는 거 기대해 보셨으면 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제 병화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병화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까지의 흐름과 금, 토, 일 이렇게 두 가지로 흐름을 나누어서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목요일까지는 병화가 정금에게 즉 현재에게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대체로 목화가 강한 신강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시는 일들이 대체적으로 순리적으로 잘 풀리는 상황이고요. 또 금수가 강한 병화분들 신약한 경우 같은 경우에는 신중하지 못한 유흥에 좀 더 치우치고 놀러 다닐 수 있는 그런 운들이 보입니다. 그러면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병화가 병화라고 하는 비견 에너지에게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데요. 병화 입장에서 또 병화가 에너지로 들어오다 보니까 어떤 쪽으로 가야 할지 중단됐던 일들이 다시 또 들어오게 된다 하니까 경쟁체제에 들어가게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 자체를 좀 잡지 못하는 선택을 해야만 하는데 쉽지 않은 그런 상황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5월 16일 기사일을 보자면 상관이 정관에 들어왔고요. 비견이 지지로 들어와서 건록지 환경에 놓인 날인데 노력을 하지 않아도 대화나 아니면 일의 주인공 즉 중심자 역할을 하시게 되는 날입니다. 이날 시선집중을 좀 받게 되실 것 같고요. 이날은 병화가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5월 17일 화요일 경호일을 보자면 편제가 현관에 들어왔고 억제가 지지에 들어와서 대왕지 환경에 이 병화가 놓이는 날이고요. 제법 큰 지출이 생길 수 있는 날이에요. 근데 이 지출은 손해를 보시는 부분이 아니라 병화에게 도움이 되는 지출입니다. 알고보니까 결국 쓰게 되는 물건인 거고 또 알고보니까 병화분들이 이 물건을 너무너무 잘 쓰게 되는 부분이고 아니면 자신을 위한 투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수요일 18일 신미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제가 벌써 천관에 들어왔고 또 상관이 지지로 들어와서 쇠지 환경에 병화가 놓이고요. 인성에 해당하는 목의 입고가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인성에 대한 고지가 됩니다. 가족들에게 병화분들이 관심을 많이 받게 되고요. 또 든든한 케어를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가까운 분들께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목요일 19일 임신일 같은 경우는 천관이 천관에 들어왔고 현재가 지지로 들어와서 경지 환경에 병화가 놓이는 날입니다. 장거리 이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목요일에 출장을 가신다거나 제법 먼 거리를 다녀와야 되는 일이 생길 수 있고요. 아니면 술자리 약속도 생길 수 있습니다. 회식 같은 거요. 그 다음 금요일 5월 20일 개요일은 정관이 천관에 들어왔고 경제가 지지로 들어와서 사지 환경에 병화가 놓입니다. 즉흥적으로 하루의 흐름을 기분대로 결정을 할 수가 있고요. 또 계유 기둥 자체만으로 봤을 때는 이를 또 과신해서 자신의 판단을 과신해서 쉽게 버리는 기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병화분들이 다른 분들에게 보기 선다 사지 선다 우지 선다 이런 것들을 주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하자라고 밀어붙이는 스타일의 일을 버릴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 결정들이 주변 사람들의 환영을 받기는 좀 어렵습니다. 동의를 받지 못한 나만의 외로운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내 고집대로 일을 버린다는 거죠. 일을 버리고 추진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그 다음 소만절기가 작게 들어온 갑술일 토요일 보겠습니다. 편인이 천관에 들어왔고 식신이 지지로 들어와서 인묘 환경에 병화가 놓이는 날이고요. 화해 에너지와 식상에 해당하는 토의 에너지가 여기서 입고가 되는 상황입니다. 식상의 고지도 되고 화해 입고도 이루어집니다. 구매를 하시거나 물건을 구매하시거나 아니면 쌍방의 어떤 부동산 계약 같은 거 또 어떤 1대1의 약속을 하시게 된다면 이 약속이 잘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상대방이 갑자기 잠수 탄 것처럼 연락이 계속 안 된다 거나 아니면 수시로 타이밍이 좀 어긋나거나 또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알아들어서 약속 장소 자체가 꼬이거나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지체되고 지연되고 또 택배 물건도 토요일 오전까지 받으셔야 되는 게 있는데 늦어진다거나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제 5월 22일 의뢰일 같은 경우는 일요일 정인이 청관에 들어왔고요. 청관이 지지로 들어왔습니다. 절주의 환경에 병화가 놓이는 날이고요. 그만두었던 일 혹은 내가 이미 중단을 했었던 일이 다시 시작이 되는 흐름으로 바뀝니다. 오랫동안 일을 쉬고 계셨던 병화분들이 계셨다면 그 회사에서 연락이 올 수 있어요. 아 이번에 일이 들어왔는데 이번 프로젝트 참여하게 되냐 이런 식의 연락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주 동안의 운세 또 해석을 해봤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땡스 버튼 클릭하시면 후원도 가능합니다. 이제 정화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정화 일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까지와 금토일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말씀을 들어볼 건데요. 목요일 까지는 정화 가 전주에 이어서 정금 이라고 하는 정제에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목화가 강한 정화 분들 같은 경우 즉 신강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재나 관성에 대해서 취할 수 있는 기회들이 좀 더 많이 들어와서 이로운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걸로 말씀을 들어볼 수가 있고요. 짧습니다. 장기적인 것이 아니라 잠깐 들어오는 좋은 기회라고 볼 수가 있고요. 반면에 목화가 부족한 분들 신약한 분들이죠. 신약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소모는 많은데 활성들은 많이 하시겠지만 이득은 그다지 그다지 없는 양방향으로 갈라지는 운의 흐름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병화가 병화에게 즉 겁제의 영향을 받게 되는 기간인데요. 다음주까지도 이어지거든요. 우선 이동운이 들어오게 되고 또 이 중에서 소수에 해당하는 정화분들 중에서 운이 좀 많이 하락 중인 정화분들 같은 경우에는 위험한 어떤 관제에도 걸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정화분들은 다소 좀 처지는 건강으로 액땜을 하고 지나가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사일이 들어오는 5월 16일 월요일부터 또 보겠습니다. 식신이 청간에 들어왔고 겁제가 지지에 들어와서 정화에게는 제왕지 환경에 이렇게 놓이게 되는 날입니다. 지나치게 자신을 낮추게 되고 지나친 겸손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자신을 낮추지는 마십시오. 그 다음에 화요일 5월 17일 경호일이 들어와 있는데요. 바로 정제가 청간에 들어왔고 비견이 지지로 들어와서 걸록지 환경에 정화가 놓이는 날입니다. 왕성하게 정화분들이 활동을 하게 돼서 일과 운의 흐름이 이날 집중하게 됩니다. 많이 움직일수록 운을 많이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많이 비울 수가 있고 적게 움직일수록 운의 흐름은 덜 탑니다. 이제 5월 18일 수요일은 신미일입니다. 현재가 청간에 들어왔고요. 식신이 지지에 들어와서 반대지 환경에 정화가 놓이게 되고 미토라고 하는 환경지 자체는 목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기 때문에 인성에 대한 고지가 이렇게 조성이 되겠습니다. 평상시보다 신중함이 떨어질 수가 있는 날이고요. 이 수요일은 또 상대방과 대화를 하실 때 내가 맞고 상대방이 틀리니까 내가 교정을 해줘야지라고 가르치려고 들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상대방에 대한 깊은 배려가 필요합니다. 이제 목요일 5월 19일 임신일입니다. 정관이 청간에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정제가 들어와서 목욕지 환경에 정화가 놓이는 날입니다. 전체에게 정화분들이 허니로 하시던 아니면 고의적으로 어떤 나쁜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시게 될 수도 있겠지만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요. 거짓말이란 단어 자체는 부정적인 단어이죠. 하지만 나의 미래를 위해서 잠시 모두에게 속이기 위한 전략을 짤 수도 있고 또 한보 후퇴를 했지만 사실 알고 보면 더 세보의 전진을 위한 나의 후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모두를 속이는 행동과 전략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거짓이 일어날 수 있겠다. 그 다음에 목요일 지났고 금요일 5월 20일 개요일도 살펴보자면 현관이 청간에 들어왔고 편재가 지지로 들어온 날입니다. 당생지 환경에 정화가 놓이는 날이고요. 이 유라는 글자 자체가 바로 입을 뜻해요. 입을 뜻하고 또 뒤집었을 때 우리의 나쁜 것을 정화를 해주는 부안기의 이 의미도 있어요. 정화를 속상하게 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개요일날에 또 특히 대인관계를 조심하셔야 되시는데 믿고 있었던 믿었던 사람에게 내가 섭섭한 말을 듣거나 혹은 그 사람의 우연치 않은 속 생각을 알게 되어서 실망할 수 있습니다. 내 편인 줄 알았는데 내 편이 아니더라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수 있고 내 편이 아니더라라는 것을 알게 될 수가 있습니다. 속상해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소만이라고 하는 절기가 들어오는 토요일 갑술일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인이 청간에 들어왔고 상관이 지지에 들어와서 양지 환경에 정화가 놓입니다. 술토라는 환경기의 특성상 화해의 에너지도 입고가 되고요. 그 다음에 식상에 해당하는 토의 에너지도 입고가 되기 때문에 식상 고지도 이날 조성이 되죠. 책을 여러 권 사시게 되거나 정화분들이 동부를 좋아하시거나 독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책을 막 많이 오랜만에 살 수 있어요. 또는 자신에게 그런 독서가 아니더라도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오랜만에 다듬는다거나 아니면 과감하게 원피스를 살 수 있다거나 사게 된다거나 또 남자분들도 과감한 어떤 투자를 할 수 있어요. 자신에게 나를 위한 선물이야 이러면서 과감한 투자 자신에 대한 이제 마지막으로 일호일 의뢰일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인이 정관에 들어왔고 정관이 지지로 들어와서 퇴지 환경에 이 정화가 놓입니다. 확실한 증거가 없는 일을 가지고 이 을목에 대한 일을 가지고 걱정을 하게 될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또는 심증을 가지만 물증이 없는 어떤 일 때문에 정화분들이 여기저기 막 전화를 하게 되고 걱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또 한 주 동안의 운세를 살펴봤고요. 재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또는 땡스 버튼 클릭해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무토일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요일까지는 무토가 전주에 이어서 경금이라고 하는 식신에게 영향을 받게 되는 기간인데요. 그동안 노력해왔던 것들이 확 이제 결과가 조성이 되고 올라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변의 평판과 신뢰가 높아지는 상황이고요. 이제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 구간에서는 무토가 정화에게 편인에게 영향을 받게 되고 이것은 다음 주까지 이어지는 흐름이거든요. 이제 이 목을 간목에게 필요한 이 목의 기운을 특히 간목에 대한 기운을 키울 수가 있게 되고 그에 따른 새 출발을 할 수가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첫 번째 날짜 5월 16일 기사일 같은 경우도 겁재가 들어왔고 청간에 지지에서는 편인이 들어와서 볼록지 환경에 무토가 놓이는 날입니다. 주변 사람들과 자신감을 되찾게 되는 날이고요. 그리고 금전운도 아주 좋습니다. 협업을 하시거나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또는 이제 한 조직의 리더로 활동 중이신 분들에게는 금전기회나 금전운이 상당히 본인에게 유리한 입장으로 펼쳐질 수가 있고요. 이제 5월 17일 화요일 경호일 같은 경우에도 현관에는 식신이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정인이 들어온 날입니다. 그리고 제왕지 환경에 이 무토가 놓이게 되는 상황인데 이날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날카로운 이 경금의 영향 때문에 경금이 사령하는 기간이기도 하고 또 경호일이라고 해서 날카로운 금이 4, 5미에서 금의 기운도 같이 올라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강하지는 않습니다만 금이 강한 날은 바로 목금토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목요일까지만 그렇게 흐름이 되고 이제 병화의 기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서의 금은 날카롭지가 않은데 이 문제가 이제 경호일의 경금이에요. 이날은 날카로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소한 부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택배 박스를 살짝 이렇게 열려고 했는데 잘못해서 손 끝에 베이는 상처가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나이가 어린 사람의 말에 내가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일도 생깁니다. 혹시 무토가 어머니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이고 이제 어떤 자식이 있다. 그러면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아이가 생각없이 뱉은 말에 내가 마음이 막 꽂혀가지고 계속 일하는데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를 받을 수 있겠다. 마음이나 몸에 의한 조심하시는 게 좋고요. 이제 수요일 5월 18일은 신미일이 들어왔습니다. 강관이 청관에 들어왔고 겁제가 지지에 들어온 날이죠. 회지 환경에 무토가 놓이는 날이고요. 완성에 해당하는 목의 에너지가 여기 미토에서 입구가 되기 때문에 관고지의 환경도 조성이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뜻하지 않은 도움을 무토 분들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것이 누구냐 당연히 지금 현재 있는 곳에 주변 사람들입니다. 이 상관은 나의 능력으로 인해서 내가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또는 본인이 지금 케어를 하고 있는 밑에 있는 직원들 혹은 뜻하지 않은 어떤 본인의 팬층일 수도 있어요. 도움이 들어온다. 그 다음에 목요일 5월 19일은 임신일입니다. 현재가 현관에 들어왔고 식신이 지지로 들어온 날입니다. 칸이 조금 모자라서 지울게요. 경지 환경에 무토가 놓이는 상황이고 가족들의 건강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날이고요. 특히 음식이 상하면 아까워하지 마시고 무토분들은 이날 바로바로 그냥 버려주세요. 건강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식중독을 특히 조심하셔야 되는 날이에요. 식중독을 그 다음에 금요일 5월 20일 개요일은 정제가 천관에 들어왔고 상관이 지지로 들어온 날이고 사지 환경에 이 무토가 놓일 수가 있습니다. 낭비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날은 특히 돈을 쓰는 부분에 소비의 제어가 잘 안될 수가 있어요. 낭비가 생길 수 있다. 여기 이제 유지고요. 이제 소만이라고 하는 절기 작은 절기가 들어오는 5월 21일 값술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관이 현관에 들어왔고 비견이 지지로 들어와서 인묘 환경에 무토가 놓이고요. 토의 에너지도 입고가 되지만 인성에 해당하는 화의 에너지도 입고가 됩니다. 그럼 이 값술일 토요일에는 외부의 일에 무토일간 분들께서 너무 지나치게 신경을 쓰게 되는 상황이 자주 생길 수가 있고요. 그래서 당장 해야 되는 일 이날 어떤 시험이 있다거나 아니면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든가 중요한 계약이 있어서 부동산 같은 거요. 방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혹은 토요일 일요일에 평일 쉬고 일을 하러 나가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죠. 그래서 토요일은 그 언어때보다 5월 21일은 그 언어때보다 마음을 잘 다스려야 본인의 일에 집중이 잘 될 수가 있고 이게 잘 안되신다면 모든 것이 뒤틀리기 시작해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5월 20일 의뢰일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편재가 정재죠. 편재죠. 편재 그러니까 편재 편재가 지지로 들어왔습니다. 절지 환경에 해자축으로 절지 환경에 모토가 놓이는 상황인데 이 속에는 또 간목이 또 들어있거든요. 편관이 또 들어있어요. 그렇다면 새로운 환경 또는 새로운 어떤 내가 이동하고 싶은 일적인 제한이 들어올 수가 있는 상황이고 수동적으로 제한이 들어오기보다는 이 정관의 영향과 또 간목 편관의 영향 관성이 서로 내재돼서 만난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매력적으로 무토분의 유혹을 하게 됩니다. 일이 상당히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이직에 대한 욕구가 올라오기 시작하는 새로운 환경으로 가고 싶은 욕구가 상당히 올라오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환경에 대한 어떤 제안들이 일요일에 이메일을 받는다거나 전화나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겠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또 한 주 동안에 오늘 또 마무리를 해봤고요. 계속이 맘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건강한 모습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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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